아... 저... 타! 영상이나 보면서 놀아야겠다! 뭐야? 이거 남북 아니야, 이거? 아니, 펭수! 왜 울고 있어? 이러다가는 진짜 나 고향이 없어질 것 같아! 내가 펭수의 집을 지켜줄 제품들 들고 왔다고! 우리 집을 지켜줄 제품? 응! 안녕하세요, 저는 핫버스 바자 에디터 김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예원입니다! 펭타! 바자베러 뷰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비비비? 어,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왜 오셨는지 아시나요, 혹시? 그건 잘 몰라! 카페에서도 플라스틱을 규제할 만큼 환경을 생각하는 시대잖아요? 저희 바자에서도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바자 베러 뷰티입니다! 바자 베러 뷰티! 까다로운 선정 기준이 있는데 건강한 성분! 응! 재활용 소재로 제작됐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용기! 동물 실험을 반대하거나 동물성 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브랜드 철학을 가진 브랜드를 저희가 고루 골라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 아주 좋습니다! 짜잔! 액차! 오! 이게 바로 바자의 비비비 제품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품인데요! 이게 뭐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주스트 클렌지 드래프 래프 퍸 프렌즈! 잘한다! 혹시 예연씨 사용해보셨어요? 당연하죠! 뭔가 이게 건조하지 않은 이게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잠깐! 제가 직접 한번 사용해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직접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 베이스를 좀 지워볼게요. 지우면 지울수록 자꾸 뭐가 나와. 어머 어머 펜스 완전 화장팔이 없네. 아 화장팔이 아니고 요즘에 트러블이 좀 생긴 것 뿐이에요. 맞아요. 환절기에 미세먼지가 좀 많잖아요. 근데 이거 미세먼지까지 깨끗이 지워주는 제품이에요. 땡기지도 않고 조금 부드러워요. 도대체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 좋은 건지 알려주시죠. 이 제품은 이름 그대로 9가지 과체를 짜낸 과즙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즙 성분! 저는 개인적으로 간결한 패키지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패키지도 사탕숯으로 만든 용기예요. 이게요? 네. 용기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거 사탕숯이라고요? 대박이다.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앞에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비건 제품입니다. 오 아주 좋은 겁니다. 펭수 이제 스킨케어를 발라야 될 것 같아. 네 아 근데 이 조명 때문에 조금 조금 얼굴이 따갑니다. 많이 건조하죠? 네. 짠! 어 뭐야 아이스티예요? 이 제품을 네? 복숭아 아이스티? 근데 향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 좋아요. 정답 나무 향! 오 딱 나무잖아요. 색깔이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나무 아니야? 이게 어떻게 색깔이 나무예요? 이건 누가 봐도 아메리카노 아니에요? 저요! 아쿠에 온 바자 에센스 바자? 바자 맞나요? 비자. 아 맞습니다. 아쿠에 온 비자 에센스 비자나무 추출물이 100% 들어간 제품인데요. 근데 저 질문이 있습니다. 나무에서 추출하는 거면 나무들 아프잖아요. 제주의 숲에서 만든 제품인데 자연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지키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주 화장품 인증도 받았고요. 살림 경영 인증도 받았고 비건 인증은 물론 소이 잉크 인증까지 무려 4가지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에요. 펭수처럼 이렇게 약간 홍조 끼가 있고 약간 피부가 민감해지는 날에는 제가 이거를 팩으로도 써요. 제가 맛을 한번 보여줄게요. 그럼 저 좀 가라앉히게 돼요. 네! 과연 이렇게 꾹! 어때요 느낌이? 지금 약간 차분해지고 오 차분해지고 하나 둘 셋 오! 오! 됐습니다. 좋았다! 괜찮아요? 시원하니 가볍습니다. 끈적이지도 않고 끈적이면 여름에는 쓰기 불편하잖아요. 맞아 맞아! 에센스지만 약간 물처럼 가벼워서 토너처럼 사용해도 너무 좋은 아이템입니다. 짜잔! 오! 이거예요. 원래 환경을 생각하기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죠. 꼬달리 14년 동안 1위를 했다고 하는 제품인데 맞나요? 코덕들은 안다는 그 제품 이게 제가 듣기로는 비타민C보다 더 함유량이 높은 그런 포도나무 줄기에서 추출돼 있어서 브라이팅! 브라이트닝에 굉장히 효과적인 제품이라고 하는데 햇빛이나 자외선 받으면 잡티, 주근깨 이런 게 많이 많아지잖아요. 다크스폿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오! 얼굴을 밝혀주는 거군요! 맞아요. 그럼 저 트러블이 있는데 좀 발라주세요. 짜잔! 오? 잡티야 사라져라. 오! 이 기부는 뭐지? 뭔가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짜잔! 어때요? 우와! 꼬달리에서는 되게 착한 사회 활동도 많이 하는데요. 어떤 거야? 판매 금액의 1%를 기부해서 지금까지 900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었다고 해요. 그리고 2023년까지 1천만 그루를 심을 계획이라고 해요. 와 대박이다! 펭수 함께 가서 또 나무 심어주세요. 제가 이 제품을 쓰므로써 호달리아가 1%를 기부를 함으로써 제가 나무를 심는 것과도 같다. 라고 할 수 있죠. 역시 호달리 마주카였어. 따라와. 디오달리아의 블루밍 에디션 립 파라다이스 컬러밤입니다. 컬러밤! 컬러밤! 립밤인 거죠? 맞아요. 이거 정말 강추입니다. 예원 씨 혹시 써보셨어요? 아니 저건 이거나 써봤어요. 안 써봤으면 써봐야죠. 제가 또 뷰티 크리에이터 출신이거든요. 제가 한 번 변신시켜드리겠습니다. 저를요? 네. 꽃잎의 색감을 농축시킨 컬러밤이 팜. 자 힘주지 말고 으욱 자연스럽게. 촉촉하다. 음나 음나 음나. 자 그걸 보시고. 괜찮죠? 메인 컬러 하나 더. 오 뭐예요? 이건 그러면 수진 팀으로 다 말하세요. 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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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마 음마 음마. 오 진짜 진짜 더 예뻐요.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촉촉할 수가 있지? 왜냐면은 동물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훨씬 촉촉하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컬러도 예쁘고 촉촉할 수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발라보겠습니다. 변신! 펭수가 바르니까 약간 더 글로시해졌어요. 촉촉하고. 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예뻐졌는데. 불이가 조금 불편하긴 해요. 안 된다. 테이플랩 아래 두껍게 하고 감사. 이거는 짜먹는 젤리네요 이거. 네 맛있게 먹어봐요. 네 매번 맛이고요. 오렌지 맛 매번 맛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저희 손 씻을 리 많잖아요. 그쵸? 핸드와 바디. 겸요. 네. 록시 땅의 시어 버베나 핸드 앤 바디 리퀴드 솜 리필 제품이에요. 어렵다. 어렵죠? 자 뭐라 골라. 록시 땅 리필 4종 시어 버베나 핸드 앤 바디 리퀴드 솜 리필 제품. 이야. 한번 이거 해보시면 안 돼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네. 이렇게 한 번만 짜도 되거든요. 바베바베. 원 터스티 버스. 바베. 거품 거품. 지금 보는 것만으로도 축축해 보여요. 축축해. 자. 자식원. 진짜 나아요. 저도 되게 힐링되고. 맞죠. 리필시 효과가 있더라고요. 맞죠 네. 상큼해서 너무 나고. 바로 그. 어 진짜. 그리고 진짜 안건조해요. 손을 닦고 기분이 좋아지는 마법입니다 여러분 이 제품이 왜 좋은가 하면 용기를 다 쓰면 리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82%를 감소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 한번 박수 줍시다 박수! 박수 줄 때마다 나는 향긋한 이 냄새 자 이렇게 향기도 좋고 촉촉하기도 하고 심지어 환경을 지켜준 이 록시당 제품 여러분도 사용해보세요 비비비에서 선정된 아이템을 모두 모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베스트 제품 하나씩 골라볼까요? 아 어떻게 골라 하나 더 골라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공동 1위 있어요 공동 1위 주는 거 가능합니다 공동 1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모르겠다 예언씨는 꼬달리와 아크웰 에센스를 선정하셨네요 네 제가 발라봤을 때 가볍게 발려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1번을 주고 싶은 그런 제품이에요 리필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환경을 지키는 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정말 좋습니다 수진도 한번 1등 안 골랐 수 없죠? 1등 골라 주세요 바로 이 폼클렌저 어 이 제품을 써보니까 엄청 촉촉하고 크리미하고 세수 후에도 뭔가 피부가 땡기지 않아서 너무 좋았던 제품이고요 그리고 립백 그냥 나 촉촉해요 라고 써있지 않았나요? 오늘 저희가 비비비 선정된 아이템들을 써보고 소감도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횡수 소감 어떠셨어요? 고향을 지켜줄 제품이 뭘까 정말 궁금했는데요 직접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직접 이렇게 체험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리필 사용하고 비건을 사용할수록 우리 고향은 물론이고 그리고 지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거 정말 너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비비비 제품 한번 써보세요 써보세요 왜 그러려고 해 가만히 있으라고 엔젤 세본네 괜찮아요 직접 사용해 보시고 느껴보시고 아 정말 친환경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 좋아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시 한번 해 정말 친환경적이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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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그럼 안정 제 제보이 준건가 이거? 얼마 전혀 모르겠는데 도와줘 진짜로 진짜로